여러분, 아니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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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해예요. 오해입니다. 오해를 거두세요. 전파라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. 예? 예? 제발.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. 아니에요. 아니라니까요. 아니에요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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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기 들어주세요. 아니에요. 제대로 알아주세요. 여러분, 아닙니다. 아직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고 계세요. 아닙니다. 여러분. 아니에요. 젠파란은. 젠파란도 구독, 좋아요, 댓글. 엄청 좋아하는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 젠파란을 오해하시는 분들 오해보세요. 구독, 그리우세요. 좋아요, 눌러주세요. 댓글도 남겨주세요. 오해하지 마시고요.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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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지요? 예? 예? 예?